그 어느 때보다 약간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사실 월요일 아침은 조금 한산한 출발을 보통 하죠. 미국하고 유럽이 휴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아침은 조금 분주하게 매도세가 집중될 것으로 일단 개장초를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주말 동안에 중국 경제집회도 나왔고 우크라이나 사태도 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CNN 보도 내용 함께 보고 출발하겠습니다. 어떤 새로운 국면에 들어왔느냐. 우크라이나 사태에 갑자기 시진핑이 등장을 했죠. 이제는 러시아하고 중국이 편먹고 미국하고 EU하고 편먹고 이렇게 양강 대결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네요. 이건 또 무슨 소린가요.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먼저 푸틴 대통령이 서방 국가들의 여러 압박에 대해서 결국은 당신들에게 부메랑이 될 것이다. 나를 때리려고 던진 게 돌아와가지고 본인들을 오히려 때릴 것이다고 경고를 했죠. 그러고 나서 중국의 외교부 측도 이 같은 서방 국가들의 내정 간섭에 대해서 혹은 제재 가능성에 대해서 자해하지 마라 이렇게 러시아 편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렇다고 해서 이걸 가지고 호사가들은 3차 대전 가능성이 있네. 신냉전 시대가 개막을 할 것 같네. 이건 참 너무나 근시한적인 분석이고요. 우리가 외교 용어에서 핵 억지력이라고 아시죠? 들어보셨죠? 핵무기 보유가 결국 더 평화를 이끌어낸다는 그런 식으로다가 저렇게까지 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난다든지 이렇게 될 가능성은 더 적어졌고 오히려 정반합으로 크림반도를 떼어주고 우크라이나가 좀 쪼개지든지 아니면 시리아 사태처럼 그냥 이렇게 될 거에는 그냥 우리 다 빠지고 알아서 하게 내버려 두자. 이렇게 하고 말 것인지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해결점을 찾기에는 더 유리하게 보인다고 판단을 하는 게 맞겠죠. 제가 국제정세 전문가도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그렇죠. 전문가 의견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카네기 칭화 글로벌경제연구소 이사인데요. 과거 위기 상황에도 서방 국가들의 국제공조가 나올 때는 러시아하고 중국이 손을 잡았더라. 가장 가까운 사례로 시리아 사태를 예로 들었습니다. 현재 모스코바와 베이징의 컨세서스는 서방 국가들이 공식 영역 외에 불가침 원칙 여기에 대해서 주장하고 있는 거고 국제법을 지금 들고 나오는데 국제법을 어긴 거는 니네들이지 우리 한두 번이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중국의 이번 러시아 지지 선언 이거는 추후 러시아로 하여금 중국이 앞으로 아시아 패권이나 대북 이슈에 대해서 어떤 독자적인 행보를 갈 때 러시아가 여기에 대한 지원으로 보답을 해준다. 일종의 품맛이 오랜만에 본 단어죠. 이렇게 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손을 잡은 것은 어느 정도 서로의 수지 타산을 다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판이 커지는 상황에서는 균형과 평화를 모색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게 옳겠습니다. 정상적인 순서로 갈까요. 지난 금요일 고용지표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관심은 사실 뜨거웠었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로 조금 예방주사를 맞아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큰 충격은 없이 넘어갔습니다. 사실 경제지표라는 게 너무 좋아도 너무 나빠도 양쪽 간의 또 다른 해석을 낳기 마련인데요. 이번에는 그런 건 잘 피했다는 점이 다행이고요. 여기에 대한 이제 각계 전문가들의 반응 그리고 채권 시장하고 증시에 대한 영향력 그리고 중국 경제지표 여기를 다 통틀어서 깔때기 화법으로 오늘 국내 증시 개장 상황까지 한번 연결시켜 보기로 하죠. 먼저 첫 번째로 로이터통신의 금요일장 마감브리핑 보시죠. 지난 금요일 우리 시간으로 밤 11시였나요? 그 정도 됐었죠. 3월 FMC의 테이퍼 분위기를 좌우할 2월 고용보고서 나왔었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월가는 고용지표는 호조로 나왔는데 이게 그렇다면 시장 입장에서는 호재냐 악재냐 고민하다가 그래 뭐 결국 지금 상황에서 테이퍼는 뭐 새로운 것 없는 이슈고 그렇게 연준에서 강력하게 주장하는데 또 그걸 꺾기에도 만만치 않아 보이고 대신에 지난 경제지표를 왜곡시켰던 날씨 탓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것이 더 반길만한 재료다. 이런 판단에 따라서 S&P500 지수는 또 한 번 사상 최고를 썼고요. 반면에 추가 상승을 생각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는 기술조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37%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고용지표가 얼마나 잘 나왔는지 한번 체크해 보실 텐데요. 일단 이번에도 예상치는 그렇게 높지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또 2월에도 또 우연치 않게 초반 경제지표 집계기간 고용지표 조사기간에 한파가 일시적으로 찾아왔었기 때문이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미국도 우리나라랑 마찬가지로 3월 첫째 주 지금 다시 꽃샘추위로 추웠거든요. 그럼 또 4월 초에 나올 3월 고용지표는 또 어떨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계속 불확실성의 향연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때그때 우리가 대응해 나가는 게 시장의 현명한 사실 대응책이 될 텐데요. 고용지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헤드라인 넘버 비농업 고용을 보시면 17만 5천 건이 나왔거든요. 예상치가 낮기도 했었고 전월 대비해서 비교적 큰 폭의 증가세입니다. 대신에 실업률은 전달 대비해서 0.1%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헤드라인 넘버로만 봤을 때 고용지표 이번 결과가 과연 지표 호종과 실망인가 월과 컨센서스하고 비교해서 한번 보실까요? 먼저 뱅크 오브 아메리카 11만 5천 건 받고 도이치 12만, 골드만 12만 5천, 시티 13만 5천 쭉 해서 다 비교해 봐도 거의 최상의 결과가 나온 셈이죠.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는데요. 다시 본문으로 오시면 실험률의 경우를 보신다고 하면 최근 들어서 작년 하반기에서 하락세가 급격하게 나오다가 지금 양쪽 하나 실험률 목표치 6.5를 바로 눈앞에 두고서 다시 반등하면서 여기에 하방저항이 생각보다 좀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다음에 이제 세부 항목별로 보실 텐데요. 구직 참여율 같은 경우에는 전월하고 변화가 없었습니다. 0.0 그 다음에 앞에서 보신 비농업 고용 증가는 17만 5천 건으로 나왔는데 고용 가능 인력이 한 달 만에 26만 4천 건 늘었잖아요. 이런 차원에서 수요가 그러니까 이제 비농업 고용 증가분이 공급 증가분을 다 받아주지 못하다 보니까 실업자 수는 그대로 22만 3천 명 늘어났고 실업률이 0.1% 올라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업종별로 내려와서 볼까요. 사실 이번에는 거의 감소한 항목은 없고요. 이제 어떻게 됐냐 하면 제조업 22,000건 증가 기록했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업이 14만 건 역시 증가 기록하면서 17만 5천 건 고용에는 지금 13,000건이 빠지고 있죠.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참 웬일인가 했는데 정부 고용이 그동안의 마이너스 오랜 추세를 뒤집고 모처럼 플러스 13,000건을 기록했습니다. 이건 뭘까요. 이것도 이제 폭설과 한파로 인한 이건 날씨 덕이라고 봐야 되겠는데요. 재난구조대, 제설 작업하는 사람, 제설 차량, 중장비 운전사, 수도개량기 또 동파된 거 수리해주는 사람 등등 이런 임시 공공 일자리가 늘어난 영향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홍수가 나든 폭설이 오든 우리 국군 장병들이 대민지원 차원에서 돈 한 푼 안 받고 공짜로 해주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다음에 기저효과를 확인해 볼 차례인데요. 이번에 고용이 좀 많이 늘어난 항목이 교육하고 의학서비스 그다음에 레저앤화스피텔러트가 2만 5천 건 이런 게 1월 달에 좀 많이 줄었다가 이번에 기저효과가 나타난 거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거의 항목 업종 중에서는 제일 많이 늘어난 것이 전문직 서비스 업종인데요. 이제 이거는 3월 결산을 앞둔 기업들이 세무사, 회계사 같은 전문직들을 일시 고용하면서 저만큼 늘어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 정도면 자세한 해설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뭐든지 꿈보다 해몽이라고 고용지표가 녹아봐도 이렇게 기저효과까지 등이 없고 지표 호조로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시장 영향력을 어떻게 보는지 월스트리트 저널 보실까요. 작년 6월에 연준 FMC에서 테이퍼 관련 발언이 나올 것이라는 거를 예언하듯이 맞춰버렸던 존 힐샨라스 연준 추집 기자인데요. 이번 고용지표를 보고서 그냥 한마디로 3월 연준 양정원화 축소 이상 무 그대로 추진하겠구나라고 봤습니다. 대신에 실업률 목표치가 지금 6.5%잖아요. 이거를 조금 변경할 가능성이 있다. 포워드 가이던스잖아요. 포워드 가이던스를 변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달고 있고요. 포워드 가이던스요. 얘기 나온 김에 한번 보실까요. 일단 2014년도 올해 실업률 가이던스가 6.3에서 6.0을 보고 있고요. QE 양정원화 목표치는 6.5죠. 그런데 만약에 테이퍼가 끝나기도 전에 4월이나 6월에 6.4로 떨어져 버리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테이퍼를 한 달에 350억 달러에서 아예 없애버린다. QE를 그럼 시장이 좀 충격을 받을 여지가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 두 편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결과도 이번 결과지만 1월에 비농업 고용이 저렇게 상향 수정이 됐고 그다음에 실업률이 우리가 앞에서 반올림한 결과만 봤을 때는 6.7에서 6.6으로 떨어졌다고 했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소수점까지 다 보니까 6.7대에서 6.5대로 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날씨 영향을 되돌림 중이다. 이게 수치가 바뀌었군요. 1월에 6.584에서 2월에 6.716으로 올라온 거죠. 그래서 날씨 영향이 생각보다 빠르게 되돌림이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이번 FMC에서 연준이 양정원화 실업률 목표치를 삭제할 것이다. 그다음에 바클레이 보실까요? 비농업 고용이 당초 예상치가 원래 낮기도 했었지만 컨센서스 상단에 위치한 결과였다. 17만 5천 건이요. 그래서 자사의 하우스뷰는 이번 3월 FMC에서도 100억 달러 추가 테이퍼를 할 것이다. 그다음에 쭉 내려가면 3월에 100억 달러 또 빠지고 4월, 6월, 9월 이렇게 쭉 마이너스 되다가 결국 10월 달에는 양정원화가 종료된다. 마지막 달에 150억 달러를 한꺼번에 줄인다. 10월 달에 100억 달러 줄이고 12월 달에 50억 달러 줄이고 이렇게 안 하고요. 150억 달러 남은 거 그냥 한 번에 털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10월이면 QE가 끝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런 연준의 테이퍼 의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데요. 사실상 이거에 대해서는 달러 가치의 재고 그리고 미국의 기축통화국 위상 강화 이런 것들이 배경에 깔려있다고 여러 번 대성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렸는데 지난 금요일에 뉴욕 연준 총재 윌리엄 더들리 연설에서도 또 비슷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비트코인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달러화가 여러 다방론에서 승리 아니겠느냐. 그다음에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부작합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올해는 누가 봐도 달러 가치를 강화하는 동시에 미국의 달러 패권국으로서 위상을 강화하려고 하는데 비트코인 이런 것도 뭐냐. 우리가 가만 안 둔다. 방해가 되는 것들은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고용지표에서 얻은 건 무엇이고 잃은 건 무엇인가. 모간스탠리의 의견 보시죠. 2월달 되니까 벌써 날씨 탓 영향이 급감하고 있고 혹시 앞에서 보신 대로 기저효과를 등이었고 되돌림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테이퍼 가능성이 올라가는 만큼 미국채에는 투매 가능성을 주의하자. 보시다시피 매년 2월에 날씨 영향으로 직장을 못 잡았다는 사람의 비율이 2010년 이후로 이번에 좀 컸었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가 않았다. 국채의 투매 가능성이라고요. 지난 금요일 미 국채금리 10년을 기준으로 1.85% 또 급등하면서 2.8까지 가까이 갔는데요. 이 국채금리는 늘 말씀드리지만 과유불급이라고 너무 낮아도 우리나라에 좋지 않고 너무 급격하게 오르는 것도 신경 쓰이는데 이거는 누가 봐도 테이퍼 가능성에 대한 급격한 반응으로 보고요. 이 주황색 같은 경우에 이렇게 너무 급하게 올라가니까 코스피가 오히려 조금 후퇴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오늘 같은 날 이 상승세는 조금 코스피에 부담스럽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주말 동안에 나왔던 중국 경제지표도 부담인데요. 바로 넘어가서 보시겠습니다. 연초 경제지표가 목표 미달 행진을 하고 있다. CPI도 13개월에 최저 기록했고 그 다음에 수출은 마이너스 18.1 좀 심상치 않은 지금 결과가 계속 전해지고 있죠.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연초 경제지표들이 추세 이탈 조짐이 있다 보니까 올해 중국 정부가 GDP 성장률 목표치로 삼았던 7.5%가 조금 허세가 아닌가 이런 우려가 점증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것도 역시 잃는 게 있으면 얻는 게 있는데요. 오늘 중국 상해지수 우리나라 시간으로 10시 반에 물론 여기에 따른 충격을 받긴 하겠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반응을 할지는 다음 인터뷰 내용에서 힌트를 얻어보시죠. 결국 오늘 우리나라 개파락 출발 일단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만회에는 어떻게 하느냐. 낙폭 줄이는 건 중국 증시에 달려있는데 베이징 민생증권 2월 수출 지표 객관적으로 보나 예상치 대비로 보나 서프라이즈 수준으로 나빴다. 그런데 이번 결과는 중국 경제가 생각보다 큰 하방 압력에 처해 있다는 점 그리고 거시 정책은 좀 더 부양 기조를 늘려야 될 필요가 있다는 점 이걸 시사했다. 그래서 이번 개별 지표들이 1분기 GDP 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질 경우에 중국 정부는 투자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하지만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 같은 통화 정책으로 서포트하는 건 좀 제한적이다. 그래서 재정 정책으로 어떻게든지 경기 부양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본다. 지난 금요일 MSCI 한국지수 일단 먼저 보시겠는데요. 중국 경제 지표 나오기 전 결과고요. 그 다음에 고용 지표하고 10년 만기 국채 금리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쓴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요. MSCI 한국지수가 60선은 일단 지켜를 내긴 했지만요. 0.55% 하락했고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코스피 지수 오늘 약간의 조정 내지는 차익 실현에 따른 외국인 약간 매도세 이렇게 보기에는 우크라이나 사태에도 앞에서 보신 대로 조금 양강 구도로 조금 사태 해결 실마리는 물론 될 수 있겠지만 조금 확대 조짐도 있고 그 다음에 앞에서 보신 중국 경제 지표를 반영하는 것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열리는 이스라엘 지수인데요. 여기서 봤을 때도 역시 오늘 코스피 지수 평소 월요일에도 항상 그랬다시피 오늘도 개파락 출발이 예상된다. 거기에 대한 낙폭 축소는 역시 상해 지수에 달렸다고 말씀드립니다. 월요일 아침 글로벌마켓나우의 김희욱이었습니다.